5.3이겠죠? 세 번째 랩을 한번 시작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이지만 지금 그거를 좀 더 시각화시켜서 살펴보면서 렐루가 도대체 어떠한 결정 경계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나요? 지금 이 특징 벡터가 2차원 벡터일 때 x0, 1과 x2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1번 클래스가 이렇게 x 여기에 모여 있고요. 2번 클래스가 여기 있으면 이 결정 경계, 그죠? 결정 경계가 소위 로짓 값을 만들어내는 데 쓴 선형 함수가 결정 경계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었을 때 결과가 말하자면 p가, 그러니까 뭐죠? 라벨이 원인 확률, 그것에 반대되는 게 1-p1을 해주면 얘가 음성인 확률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멀티 클래스로 가야 되잖아요. 멀티 클래스. 멀티 클래스에는 뭐가 달라지나요? 이 들어오는 입력 벡터가 똑같은 크기랄지라도 그룹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3개 이상이 멀티 클래스니까, 즉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이라고 하면 결정 경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결정 경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되고 그게 말하자면 렐루 함수를 썼을 때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지? 약간 조금 소위 연관성 그리고 직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대신 좀 깔끔하게 잘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직관을 좀 더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은 헬퍼 패키지하고 헬퍼 함수를 가져옵시다. 자, 그럴까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요. 자, 일단은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건데 샘플 개수를 좀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100개 정도씩. 그래서 100개니까 25개씩일 거예요. 그렇죠? 전체 개수가 100개면. 그런데 이 중심점은 똑같이 하고요. make blob이라는 함수 똑같이 사용해서 한번 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까지 그려주는데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훈련 자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X-Train과 Y-Train을 클래스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출력해줘. 이렇게 보여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졌죠. 지금 이게 말하자면 우리한테 주어진 200개의 데이터입니다. 방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각 25개씩 왼쪽 위가 1번 그룹이고요. C0, 그러니까 클래스가 C0, 파란색이, 초록색이 C1, 오렌지가 C2, 보라색이 C3로 4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는 이러한 값이고요. 이 클래스 번호는 라벨은 Y에 들어 있겠죠. Y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요거를 한번 프린트해 보면 좀 알 거였대요. 요것도 제가 그냥 Copy&Paste로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코딩이 아니니까 즉, 뭐예요? NumPy.uniqu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Ytrain이라는, 이거 라벨을 담고 있는 벡터인데 200개의 숫자, 거기서 유니크한 숫자들만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는 그냥 다 버리고 한 개만 놔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했더니 이렇게 0, 1, 2, 3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0번 그룹,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그리고 클래스 말하자면 10개만 한번 뽑아봤더니 처음에 있는 것이 3번 그룹이고, 0번째 그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 모양까지도 한번 프린트, 쉐이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0x2Xtrain은, Ytrain은 100x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똑같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있다는 거 알고요. 자, 이번에는 모델, 앞에서, 이번에는 모델을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Multi Class Classification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모델을 이런 식으로 한번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델에서 계산된 그 노드가 뭐를 의미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거는 히든 레이언 딱 하나예요. Value Activation 함수를 쓰는 노드는 두 개. 그리고 얘가 출력 단위예요. 왜냐하면 4개의 클래스니까 출력 단위의 노드는 당연히 4개뿐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얘는 Linear, 우리가 아까 제안한 선호되는 Multi Class Classification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률 값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결과 값을 그냥 써도 되지만 확률 값으로는 소프트 맥스 함수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별도의 소프트 맥스를 적용하는 우리가 선호되는 함수를 선호되는 인공지능 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도움으로 주는 그래픽하게 이 히든 레이의 첫 번째 노드와 히든 레이의 두 번째 노드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이해를 많이 돕는 그런 그래픽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일단은 우리 텐서플로우로 이 두 개의 층 함수, 그 뭐죠? 신경망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일단은 랜덤 값의 일관성을 좀 주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랜덤.setseed라는 함수를 써서 sed죠. 1,2,3,4 이런 숫자로 주고요. 자, 진짜 모델은 이렇게 만들죠. 모델은 시퀀셜로 만들어요. 시퀀셜 함수로 만들고 리스트로 우리가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댄스로만 구성되어 있겠죠. 당연히 히든 레이언데 노드가 두 개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로로 쓸 거고요. 첫 번째 그 히든 레이어는 그리고 두 번째 아, 그런데 여기서 이름도 줄 수 있는데 이름을 한 번 줘봅시다. 이름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층에다가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1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층이니까 레이어 1 댄스 층으로 두 번째는 그 네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리니어로 써야죠. 우리가 로지수로 할 거니까 그리고 네임은 L2라고 한 번 주고서 이거를 이제 그냥 만들고요. 모델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모델.컴파일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로스를 정의해야 되고 텐서플로우 점 텐서플로우 점 케라스 점 루시스 점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바로 읽어 로지수 로지수 아유 스패를 틀렸네요. 스패를 틀렸네요. 로지수 로지수 는 트루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옵티마이저 텐서플로우 점 텐서플로우 점 케라스 점 옵티마이저 그중에 아담 을 쓸건데 여기서는 조금 학습률을 좀 줄게 주네요. 크게 0.01로 10배정도 크게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줍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은 모델.피스죠. 여기에 당연히 X트레인과 Y트레인을 주면 되고 그리고 에폭스는 여기서는 200번 주네요. 많이 주네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200번 금방이에요. 근데 워낙 모델이 조그만 거라서 2개 4개니까요. 그죠. 자 결과가 아마 나왔을 거고요. 쭉 내려가서 200번이 쭉 내려가서 끝났죠. 로스가 0.0249라는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해석을 해석을 해서 자 일단은 여기 그 X트레인과 요걸 한번 여기에 그 헬퍼함수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X트레인과 Y트레인 값과 그 모델에서 말하자면 계산돼 나온 말하자면 그 말하자면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졌는지 디시즌 바운더리를 그려주는 함수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요. 지금 우리의 함수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구한 디시즌 바운더리가 이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지금 여기 위가 말하자면 오렌지 여기 왼쪽은 디시즌 바운더리가 네 개 영역을 다 나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디시즌 바운더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저렇게 나눌까 한번 그거를 한번 그 해석해주는 이런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타이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망이 있을 때요. 신경망을 만들었잖아요. 모델에서 층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요. 모델 점 겟 밑줄 레이어 한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 이름만 주면요. 그 층이 뽑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층을 우리가 L1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자고요. 그리고 왜 이 층을 뽑아내냐면 그 층이 갖고 있는 L1점 그 겟 밑줄 웨이트 하면은 그 층에 해당되는 W하고 B벡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웨이트 그러면은 당연히 W도 나오고 B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두 개의 변수로 따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W1과 B1 컴마해서 이렇게 받아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먼저 여기서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W1 W1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W1은 첫 번째 노드에서 사용되는 W벡터와 두 번째 노드에서 사용되는 W벡터가 보여지는 거고요. B1도 마찬가지예요. W 첫 번째 노드에 사용되는 B값과 두 번째 노드에서 사용되는 B값이 나와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마 여기서 아 그렇죠? 그 숫자를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거를 그래픽하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것도 그냥 헬퍼 함수에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핑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X트레인과 Y트레인이 들어가서 이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 W1과 B1이 나타내는 결정 경계가 뭔지를 한번 프린트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W 그 뭐죠? 노드의 W1과 B가 첫 번째 결정 경계고요. 두 번째 노드의 W1과 B가 말하자면 두 번째 노드의 결정 경계예요.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요. 희한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얘랑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 거랑 똑같지 않아요. 계산할 때마다 그 뭐죠? 초기값이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의미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그 값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은 여기 원래 오리지널로 주어져 있는 요 예제를 설명을 그 사용해서 똑같은 거니까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그 신경망이 여기 노드 두 개짜리가 있었고요. 그죠?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노드 네 개짜리 출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신경 안 쓰는 거고요. 얘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노드의 결과물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노드의 결과물은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뭘까요? 첫 번째 노드의 결과물에 여기 배경색을 가만히 보세요. 배경색을 0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변해요. 그런데 여기는 몽땅 0이에요. 여기는 흰색을 그리고 여기는 점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바라자면 렐루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렐루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즉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고요. 이 부분이 2차원적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몽땅 여기에 들어오는 게 모든 지간에 다 0으로 바뀌고요. 얘는 이러한 숫자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닛 2도 이래요. 유닛 2도 똑같은 해석을 가능한데 이 부분이 0이고요.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포지티브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지워질 거고 얘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이게 들어가 이것을 서로 그러니까 이 뭐죠? W 그러니까 뭐죠? 노드 2개에 있는 값이 얘가 A 뭐 0로 나올 거고요. A1의 첫 번째 층에 그리고 얘는 A의 첫 번째 층에 첫 번째 값으로 나오겠죠. 이 두 개 값을 어떤 식으로 더하고 곱하느냐 그러니까 더하고 그러니까 웨이트를 W0와 W1이라는 값을 곱해서 더하겠죠. 그런데 W를 어떤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단을 이걸 가지고서 출력단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간경에서 이걸 카피앤페이스트로 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L2층 마지막 그 출력단에 출력단에 그 레이어에 갖고 있는 웨이트 값을 꺼내서 그중에 이거는 뭐 그냥 어떤 제일 큰 값을 한번 보는 것 같고요. 그죠? 맥시멈 값을 그리고 이거는 그걸 그림으로 한번 또 그려보는 건데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찾아진 파라메타가 달라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우리 그 뭐죠? 엑서사이즈 제공된 거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는 이미 제가 설명이 됐네요. 그죠? 이거 설명 먼저 아래쪽에 있어서 지금 그런데 A1은 여기서는 그 제로로 다시 했군요. A0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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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의 값은 이 렐루 값으로 계산되는데 즉 렐루 값이 네거티브면 몽땅 0인데 이 부분이 몽땅 0이고요. 이 부분이 포지티브한 값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네거티브 값이고 이 부분이 포지티브한 방향이라는 거죠. 이 배경색이 그걸 나타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그 조합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의 결과가 그러니까 마지막 어디 있죠? 출력단의 첫 번째 노드 출력단의 노드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출력단의 첫 번째 노드의 결과입니다. 즉 여기에 입력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 두 개가 바로 이 값이에요. A0와 A1이 얘와 얘인데 그 값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 값을 주게 돼 있는데 얘는 렐루를 쓴 게 아니라 리니어 값이 돼서 무슨 값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장 큰 값이 0이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20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은 값이고 제일 큰 값이 여기에요. 그래서 얘는 가장 큰 값이 어디 몰려있어요. 여기 있는데 거기에 모든 파란색들이 다 여기에 몰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파란색을 찾아내는 가장 큰 값이 그거잖아요. 그죠? 0이 가장 큰 거니까 가장 큰 값이 출력단에 나오니까 이 값이 말하자면 결과고요. 얘는 마이너스 한 60부터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플러스 한 40 같죠? 플러스 한 40 정도까지 바뀌는 건데 어떻게 밝은 색이 작은 거고 진한 게 제일 큰 값인데 진한 값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네요. 이쪽으로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큰 값은 다 여기에 있어요. 초록색에 모여있어요. 그죠? 얘는 초록색을 찾아내는 노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결과는 얘는 똑같은 해석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방향이 크기가 제일 큰 값은 오렌지에 몰려있어서 오렌지 값을 찾아낼 때 얘는 0부터 10 한 20까지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하는데 가장 큰 값은 다 어디서 나와요? 보라색이 모여있는 데서 나오죠. 그래서 노드3는 보라색을 찾는데 노드2는 유닛 번호로 봤을 때요. 2는 오렌지를 찾을 때 얘는 초록색을 찾을 때 얘는 파란색을 찾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우리가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뉴럴 네트워크를 말하자면 액티베이션 함수를 렐루 함수를 썼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한번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거랑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달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여기 찾는 값은 다 똑같게 찾아진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